너는 나와 같을까? 안녕하세요 차은혜입니다 왼쪽도 안녕 오른쪽도 안녕 MC를 맡은 제재라고 합니다 사람 말을 잘 믿을 것 같다 제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믿어요 그동안 우리 은우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여신 강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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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고 좋다고 즐거우신가요? 생신 같다 조각상이 조각상을 빚는 그 모습 어머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?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